최근 중고거래를 한 일부 사람들에게 국세청이 세금을 내라고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중고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자체가 생소해서 혹시 자신도 세금을 내는 거 아닌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기준이 뭔지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중고거래 앱 이용자들에게 보낸 종합소득세 안내문입니다. 내야 할 세익이 적혀 있는데 물건을 여러 번 팔아서 번 돈은 사업소득이니까 이달 안에 종합소득세를 내라는 겁니다. 이용자들에게는 날벼락같이 느껴지겠죠. 중고거래하기 무섭다. 대체 과세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세법을 다 뒤져봐도 중고거래를 몇 번, 얼마를 하면 사업소득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국세청에 과세 기준이 뭔지 문의했지만 과세 행정상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힌트가 하나 있는데 1년 거래 횟수 50회 이상 총 판매 금액 4,800만 원 이상부터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국세청 연락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통신판매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과세 기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당근 같은 중고거래에 매기는 세금과 통신판매 업자에게 매기는 세금과의 과세 형평성을 따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명품이나 순금 등 고가의 제품을 취급하는 업자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을 악용하는 걸 막아보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일반 개인이 중고 플랫폼에서 1년에 50번 이상, 4,800만 원 이상 물건을 파는 경우 사실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판매 가격을 9,999만 원 이렇게 임의를 넣거나 물건은 하나인데 판매글을 여러 번 올렸다가 전부 소득으로 잡혔다면서 억울해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럴 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SBS 박세웅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